아 안돼 와 소름 돋았어 어떡하냐 야 되게 오랜만이다 심장 시켰다 이렇게 하고 싶어서 타는 거 같아 와 심장 너무 떨려 이게 듣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제발 아니야 저어줘 네 야 수고하셨고요 야 야 지엘이 좀 자 고생했어 야 지엘이 설레 뻔 했다 걔러 여기 까지 몰라 야 지엘이 설레 뻔 했다 아